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들 집권 세력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은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순환은 합리화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를이라는 것이 흐릿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386 세대 출신으로 활동했던 김경률 전 참여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그들에게 모를이 없다는 그런 빼앗은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울산시장 선거처럼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청난 위법 상황이고 일어나서 안 되는 일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경찰 개입은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은 이렇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울산경찰청은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 5곳을 압수수색합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장인 황운화 씨입니다. 여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자 영남지역의 인권 변호사로 알려졌던 송철호 씨입니다. 경찰의 전방위 수사로 말이냐마서 여론조사에서 15% 정도 앞서가던 김기현 현직 울산시장은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로 인해서 유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무리하고 의도적인 수사를 벌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와 조국의 선거 개입입니다. 2019년 4월 검찰은 경찰의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울산경찰청을 정격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됩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하명, 하달된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가 하들된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경찰청으로부터 맞는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에 정인으로 나온 정인만 울산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서 동일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국의 선거 개입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2012년 총선 당시에 송철호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지냈습니다. 2년 뒤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송 시장의 선거도 운동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끈끈한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및 단체장과 대통령 친인 측의 하나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감찰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김기현 시장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택은 경찰청 내부에서 생산된 정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하달된 정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선거 개입권은 11월 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맡겨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조국에 대한 수사는 첫째 가족 비리 사건, 둘째 민정실 감찰무마 의혹 사건, 세번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세 갈래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기다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집권 세력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고민케 하는 사건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민정실의 개입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주 악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정 후보를 선거에서 승리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맹수사를 명령하는 것이 만일의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검찰개혁을 빌미로 경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일이 지금 검경수사건 조정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경찰 상황은 청와대와 행정부 수장의 명령에 따라서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공작에는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은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례를 대한민국이 세워가야 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검찰의 추상같은 사실규명과 은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27일에 방영된 38선 무너지면 대박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고 박영민씨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래서 진실된 정보의 중요성을 빼저리게 다시금 느낍니다. 단디 단단히 정신 챙기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갑니다. 지상파들의 천편일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유튜브의 1인 미디어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시야와 안목을 확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가짜뉴스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전국 나라의 상황을 보면 만일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갔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할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채널을 선택해서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민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로 제게 문의하려고 저는 그것에 대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자기 성장이나 자기 개발이나 자기 경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별도의 유튜브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채널을 구독하셔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